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듯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여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치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을 근심케 해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안에 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할 때 얼마나 참 슬픈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케 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되새기기 바랍니다. 근심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는 리페어라는 말입니다. 리페어라는 말은 마음을 슬프게 하다. 리페에서 나온 말인데 슬프게 하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한 근심과 걱정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또는 예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독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눈동자처럼 체크하시는 다 세심하게 판단하시고 분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파라크레토스라고 성경 언어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파라라는 말은 옆이란 말입니다. 그 의학적인 용어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또 크레토스라는 말은 대변자, 변호사, 또 스승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셔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운전을 할 때 내비가 있어도 그 내비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생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가서 여행을 같이 가게 되면 그 내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난감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를 찾아볼 수도 없고 내비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체크가 안 되고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옆에 내 제부되는 사람이 다 도로를 너무 잘 알고 깨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대로 운전만 하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우주 마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도로와 모든 집과 지방과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3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어떠한 무슨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요. person of person.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제3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성 중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 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또한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치 어머니처럼 위르겐 몰트만 박사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데 그분은 성령 하나님을 Divine Mother라고 신성한 어머니로 표현하셨어요.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만큼 자녀에게 세심하게 자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돌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직접 낳은 분이 바로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지는 일단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냉수와 같이 시원한 물을 공급하는 분은 아버지와 같고 아주 따뜻한 성령을 표현하는 것은 어머니와 같고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예요.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범사의 미래를 이렇게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시커하시고 단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말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 말을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매우 신사적인 영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또한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하고 슬프게 하고 성령님을 정말 괴롭히는 것이 뭐냐.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 중에서도 몸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몸으로 범하는 죄가 그래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설치함과 방탄함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왜냐. 음행이라는 것은 가늠을 포함해서 몸으로 범죄하고 영적으로도 물론 범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에 범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러한 몸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진료를 하면서도 사실은 병 들었을 때에 물론 의학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만 참 어떠한 특별한 난치병이나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에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왜냐. 그 원인이 뭐냐면 모든 인간의 사망의 권세가 바로 죄로 인하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자라나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계명에 순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을 생명을 누리는 삶을 그야말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께 하지 말라. 손해는 누가 손해요. 근심께 하는 자예요.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는 얼마나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을 근심께 하지 말라 하셔놓고 그 전에 20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모든 악덕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을 근심께 하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악한 말을 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거나 분노의 말을 하거나 이러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휘벅하는 그러한 말을 조심해야 말 말은 말은 마치 우리 인생의 혀가 말을 통해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듯이 혀는 바로 우리 인생의 뭐예요? 인생이 배 같으면 배를 좌지우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작은 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잘못 누르면 우리의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또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또한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또 여러분이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화를 잘 내는 것입니다. 모든 혈기는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거예요. 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충동질하고 화내게 하고 왜 우리는 자주 분노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한 번 분노가 이렇게 들이닥치면 막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만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왜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직접 상하게 만든 모든 노화의 주범이 바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중에서도 뭐 뭐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더 늙어지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로 일로 일소 왜냐하면 그게 의학적으로도 화를 낼 때마다 이 활성 산소가 말이에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 이라든지 뭐 불포화 지방 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 산소를 유발하는 암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탄 음식을 먹는다든지 말이에요. 뭐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러한 음식들 그리고 보존료가 있는 음식을 먹는 패스트 푸드 인스턴트 뭐 이러한 식품들 속에는 활성 산소를 유발하는 많은 그러한 나쁜 유해물질들이 들어있다 이거 그러나 그런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강력하게 짧은 시간 내에 걷잡을 수 없이 중화되지 못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화입니다. 화 이 화가 한 번 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어버려요. 활성산소라는 것은 뭡니까? 산소에는 전자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그냥 어디로 도망가버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으로 다른 산소에 있는 전자를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뺏기고 하면서 마치 그 산소가 말이지 뼛종한 칼처럼 창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 혈관들을 막 난도질하는 겁니다. 난도질이에요. 그리고 유전자를 DNA를 파괴시켜요. 그렇게 하니까 암이 유발하는 거예요. 뭐 뇌절증과 중풍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러한 혈관질환들 치명적인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낼 때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원인이 사실은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첫째 가는 요소는 마음의 평안이다. 우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고 썩게 하고 시기는 뼈로 썩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젊게 살고 장수하기 원하시면 화를 내지 말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화를 자주 낼까요? 그 마음속에 분노의 영이 있어. 분노의 영. 분노의 영은 왜 생깁니까? 왜 옵니까?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분노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한 방 쳤어? 내게 이러한 해를 끼쳤어? 좋아. 내가 두 배 세 배로 너를 갚아주겠다. 이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 그럴 때 분노의 영이 분노의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휘저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속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고통을 주지 노예화를 시키지 중독을 시키지 나중에는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이 타락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친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시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시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과연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우리는 TV를 통해서 미스미디어 인터넷 영상물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많이 헷갈리는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세상적인 정보를 잠시 차단하고 영적 금식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내면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조용한 산에 가서 수양관에 가서 자극 가려고 하는 이유가 왜냐 수양관에 가서 단 한 시간만 이라도 세상의 정보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수양관에 가까이 가면 갑자기 마음이 푹 그래서 요호하는 나의 피난처 신 피난처 나의 요세 나의 피할 바이요 산성 거기에다가 요호하는 나의 피난처 아니면 피난처 신 요호하 이렇게 돌을 좀 돌판을 딱 하나 새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너무 빠르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잠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이것을 꼭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무리 내게 유익한 말이 된다고 판단될지라도 이것은 아니에요. 거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인도하셔요. 확신을 주시고 너의 나아갈 길이 어디 있다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후일로 내가 너를 내가 공부할 때입니다. 이것과 공부를 하고 20대예요. 20대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처럼 직접 부르신 건 아니지만 후일로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갈라디아에서 6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독일말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하시더라고 그때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에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다 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세미한 음성이 들어요. 그러나 또렷한 음성이에요. 깜짝 놀랄 정도의 전혀 예기치 않은 음성.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혼자 그냥 그대로 시행하지 말고 꼭 영적인 멘토에게 점검을 받아라. 점검을 영적 지도자를 왜 둡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왜 둡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영적 지도자 또는 영적인 멘토 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 내가 사실 이러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의 모든 형평과 처지를 잘 아는 분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 한 지역교회에 목회자를 두셨어요. 목회자는 수많은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유명한 목회자가 많이 있지만 왜 지역교회의 단임 목사에게 그걸 물어봐야 되는가 그것은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자라났고 여러분이 어떤 신앙상태에 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어떤 기도하는 분이기 있대요. 점검을 받으라. 또한 네 번째는 뭐냐면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열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정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꾸 불화가 일어나요. 직장에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열매가 없어요. 덕을 끼치질 못해. 교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질 못해.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은 내면적인 성령의 음성이 내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어 마귀의 음성에 속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잘못된 집회에 갔다가 말이야 마귀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오인해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이 이상한 방언이야. 기도를 해주면 그냥 귀신이 드러나고 난리가 나는 게 영어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말이야. 그 속에 귀신이 욕을 하고 바락을 하고 안 나간다고 난리가 나고 저주를 하고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봤어요. 또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피곤해. 무슨 일을 해도 두통이 심해. 도대체 이게 기도가 잘 안 나오질 않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잘못된 영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신호가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게 되면 그 어둠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요.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힘겹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말이야. 쫓아내고 말이지. 그리고 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이지. 그런데 아주 끈질기게 마치 껌딱지가 붙은 것처럼 잘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시간이 걸리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귀신만 쫓겨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해졌으면 달이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더욱더 거룩한 몸된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계속 적용돼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넘겨지는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과 내 철학이 내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아니하면 어둠의 영이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잘 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축사의 기능은 동시에 역사입니다. 늘 함께 해야 돼요. 어느 하나를 따로 분별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 역사하고 축사의 역사가 없으면 다시 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떠나갔지만 계속 정력적으로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십자가가 역사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다시 어둠의 영이 흑암의 영이 들어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별해야 돼요. 분별.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눈이 좋지가 않아요. 앞에 1미터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리 오너라 말하면 아 이게 목자의 음성이구나 하고 풀을 뜯다가 즉시 음성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취가 똑같고 같은 옷을 입고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를 내서 양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PD가 똑같이 음성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입었던 옷을 빌려가지고 그대로 입고 그런데 이리 오너라 했는데 신청 방구도 안 해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진짜 목자가 이리 오너라 말 한 번 딱 하니까 그냥 풀뜯다가 금방 모여서 목자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늘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음성을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훈계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즉시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분별을 못할까요? 무언가 범죄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어요. 무언가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양심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점점 점점 양심의 소리가 약해져요. 처음에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양심의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각기 제 갈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뭐합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은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그것을 옳다고 따라가니까 독초를 먹게 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는 아내와 40년 같이 살다가 보니까 표정 하나만 봐도 목소리의 색깔만 들어봐도 아 좀 섭섭이가 들어갔구나. 이거 금방 하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금방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는 겁니다. 서로가 아는 거예요. 말이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한마디 던지면 그냥 열결을 다 알고 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사깡깡이 부딪히고 하는 경우에는 뭔가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싸우지 마세요. 성령님과 트러블하지 마세요. 성령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적시 따르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시도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성령의 사역과 예수 그리시도의 사역을 구분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속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하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병고침과 축사와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가 보면은 성령 하나님만을 너무 높여서 받드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 이름이 별로 나오지가 않고 성령 하나님 이 그 역사 하심에 그냥 집중하는 집중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곳에 오셔서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요. 자의의 성령님은 자의가 있어요.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오. 아버지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그가 내 것 예수님의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라. 이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다른 인격체 하나님이세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 자신의 뜻을 말하지 하냐. 오직 듣는 것만을 말하지. 예수님의 것만을 가지고 알려주신다. 이겁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모든 것이 크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 크리스도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바로 성령 안에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예요. 마귀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받기 전입니다. 어느 대형교회 집회에 참여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분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또 보내주시고 이런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시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 성부 하나님이 마치 1인 모노드라마처럼 그분이 들어가고 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또 들어가셨다가 이제는 성령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되셨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성령으로 오셨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양태론적인 이단적인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성교사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인격이 참 좋으시더라고 보니까 전혀 참 뭐 생전부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일반 성도가 전화하는 대로 그 비서를 통해서 제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 받아주시더라고. 그래서 약 40여 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참 뭐 자세한 건 제가 얘기를 못하겠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악령을 받은 것이 된다. 이겁니다. 교만의 영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신비주의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방언을 받았다고 하지만 진짜 방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 목사님도 나중에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아마 시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이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그 말씀은 뭐냐 성령께서 자유로 말씀하니 자기의 뜻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숨기시고 주님만을 높이시는 사역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돼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안준병이와 눈먼자가 다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타나는 그러나 그 이름은 성령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아져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에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형체도 없으세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나타나시고 불처럼 나타나시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나타나시고 성령은 또 물처럼 생수의 강처럼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되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시죠. 왜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개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쓴 자를 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보내준다 성령이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성령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점검하고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이것을 점검받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맞을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모임을 패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클레시아 선택하여 부르신 물이라 이 말입니다. 선택하여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모아진 무리예요. 모임이 없는 데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때에 가장 나타나는 것이 모이는 것을 패하는 집회를 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직접 성령을 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많이 밀집되다 보면 그게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임을 다 패해버리고 그냥 유튜브 보고 그게 교회인가 그것은 교회학적인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몸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영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 된 성전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 된 성전이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서로 스캔십 영적 스캔십 가까이 그래서 몸의 위생도 중요하지만 영적 위생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철저하게 몸의 위생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7대 방역수칙을 지켜야 돼요. 손 씻고 철저하게 30초 이상 손 닦고 알코올로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최소한 1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서로 악수하지 말고 식사 교제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모여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 휘하에 있던 수많은 그 초대 교인들이 말해요. 집회를 회파하고 모이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해주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 무덤 속으로 카타콤베로 들어갔잖아요. 피해서 그들은 모여서 걸리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지하 교회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어요. 300년 동안을 교회가 유지된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하교회에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걸렸잖아요. 공사하다가 그러다 다 숨겨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정말 모의기를 힘쓰는 역사입니다. 모여 있을 때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아름다운 공동 유기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풍성한 생명이 바로 모일 때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목사님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한 번 받았는데 뭘 또 받습니까? 제 충만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오늘 받고 내일 받고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이 우리의 뱃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고 이제는 천성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시도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천성을 향하여 벽대를 향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손대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 안에 세워진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손도 되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몸된 신부 대신 주님의 성령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 받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관합니다. 이것이 약속하신 양돌라이금 생명은 어때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